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브리소 10장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은 더 낫고 영혼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하시리라. 그러다 그를 기뻐하 bend的话. 오직 영혼이 그를 기뻐해vised 자가 아니하였으면 좋 chopsticks. 감사합니다.